안녕하세요. 유임티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수가 하락할 쯤에 왔다 하면 주식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가 은봉이 지금 네 번째 나왔거든요. 양봉이 나오고 장중 최고점을 돌파하고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수가 빠져야 맞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 종가 대비는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지수가 그래서 차트가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여기 은봉 출현하는 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장이 빠질 확률이 높다.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전조점을 약간 이탈해가지고 많이 내려갔어요. 3,000% 밑에는 내려갔습니다. 그럼 일단 하락이 나오면 물론 단기적인 하락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하락에서는 지수가 하락할 때 주식이 좀 싸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지 더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경이 있잖아요. 보일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빠질 때 보면 주식이 사고 싶어가지고 현금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거든요. 이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사지 말라고 쉬라고 한 분들이 많거든요. 안 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7,700원대부터 사고 싶어가지고 자꾸 사도 되느냐 안 사도 되느냐 몇 번 물어봤는데 제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700원 초반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샀으면 무슨 손실법이 어제만 샀어도 손실법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목요일만 샀어도 10%가 내려왔어요. 그 점에서 10%가. 여러분들은 5%, 10%만 손실을 봐도 또 손실에 대한 것도 엄청 예민하거든요. 또 엄청나게 걱정을 합니다. 좀 기다릴 수 있고 안심정보이기 때문에 나는 장기대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건 큰 문제가 안되지만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덜 보면서 최저가에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참아야 돼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네 그럼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꾸 사고 싶어가지고 자꾸 물어봅니다. 장이 오늘같이 많이 빠질 때는 금요일장같이 많이 빠질 때는 어떤 종목이든지 빠져요. 거의 뭐 90% 이상이 빠지기 때문에 사면 손실법 확률이 크지 수익불 확률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좀 쉬는 게 좋거든요. 쉬는 게 주식 사는 거는 쉬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지수가 나를 이렇게 꺾어칠 때 있잖아요. 꺾어진다고 하잖아요. 꺾어치면 이제 상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아 요즘 현금이 없으면 제가 현금 확보하는 게 좋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조금 덜 본 거 조금씩 손실 본 거에 나중에 벌면 되니까 약손실 이런 거든가 아니면 수익이 난 거는 일단 절반씩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 팔긴 아까우면 절반씩 종목별로 절반씩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 종목을 다 정리해가지고 줄이는 방법도 있고 종목 수리에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을 하락할 때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거예요. 원래는 많이 확보할수록 다 팔 수 있으면 다 파는 것도 좋고 쉬면 되거든요. 쉬면 상승, 네. 하반 경쟁을 보이면서 상승할 것 같다 하면 그때는 좀씩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번, 수천 번 더 실패를 했어요. 깡통을 몇 번 찼나 몰라요. 처음에 주식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깡통차단을 깡통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계좌를 충전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까먹으면 또 충전, 충전해가지고 한 3년, 4년을 그렇게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까먹고 봤는데 초창기 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재산 다 거드리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손실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이렇게 손실을 봤을 때는 나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이번에 손실 본 거 가지고 대응을 잘못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지 말고 오늘 교훈 삼아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시는 또 그런 실수를 안 하고 다음에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패 없이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해봤어요.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하고 이러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저는 카드관까지 1억 5천까지 하고 지하까지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지하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할 때도 많고 배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안 하고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배울 때는 배울 때도 없어요. 그 당시는 HTS도 없고 거의 뭐 매량 장에 나가가지고 전광판 보고 부터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만화로기 시기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거의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배웠기 때문에 수업률도 엄청나게 많이 냈고 그렇게 해서 배운 거라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이 여러분들이 실망할 게 아니고 다음에 어떻게 배워놔야 되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헷지를 이번에는 제대로 못 들어갔지만 다음 기회에 있을 때는 그때는 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한번 크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적이 많았어요. 차트도 좀 그립고 여러 가지로 정말 3월 동안에 한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확신이 서가지고 내질러 버리는데 저도 그렇게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내질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자까지만 끌고 왔어도 그래도 좀 크게 먹었는데 목요일장에 일단 정리를 하고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큰 하락이 올 줄은 몰랐죠. 주식은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거고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내려가면 내려가라 또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되고 기왕이 만약 내려갈 때 아까 얘기했듯이 종목수도 줄이고 그리고 현금도 좀 확보해가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 싸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리딩 받고 하시는 분 전부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제가 현금을 얼마 들고 있는지 이런 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원을 제가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한 명씩 개인적으로 카톡 주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종목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빵빵하게 계좌를 불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금을 유지해가면서 항상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지식이 얼마나 많이 빠지고 오르느냐에 따라서 꼭 미국 지식 꼭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 반대로 가는 게 많아요. 어제 마냥 금요일장 마냥 미국 지식이 오르면 확 빼버리고 미국 지식이 엄청 빠지면 또 상상외를 또 안 빼잖아요. 그러면 개인들 심리를 역이용해가지고 역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수가. 어떤 때는 또 정상대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또 역이용해서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똑같으면 대응하기가 쉽죠. 미국 지식이 안 빠질 때도 확 빼버리고 오를 때도 빼버리고 또 올라갈 때도 미국 지식이 또 빼버리고 안 빠질 때 또 많이 빠졌을 때 또 울려버리고 또 아침에 빠지런 척 하다가 쭉 올리다가 좀쭉 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슬리적으로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개인들이, 동학 개미들이 1조, 7천억씩 2조, 3조씩 사도 결국엔 지수가 빠질 때는 빠집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개인이 방어하기는 욕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수는 흐르는 방향대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잘 움직였던 거, 빠지면 잘 올라갔던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매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연유화라든가 일지테크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EDT 같은 것도 좋은 거 좋으니까 제가 공개를 했다고 했죠. 뭐 EDT 그리고 좋은 거 많아요. 지금 빠진 게 많기 때문에 경동지역도 괜찮고 좋은 주식이 내려간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앞으로 갈수록 싼 주식이 많은 거예요.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안 빠질 것 같은데 4천 원까지 왔잖아요. 4천 원까지 결국에는 뭐 3천 원까지는 안 가도 이런 종목도 조금씩 잡아도 되고 뭐 잡아야 될 종목이면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하방정지 보일 때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면 되고 그런 거 잘 모르면 조금씩 조금씩 빠질 때마다 분할로 분할로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뇌둥매매는 하지 말고 겁난다고 팔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저 카톡하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파는 게 좋습니다. 풋 같은 경우도 손실보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손실보고 어떤 분은 많이 수익 본 사람도 있고 또 금요일 날 매도한 분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매도해가지고 또 수익도 크게 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목요일 날도 못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은 또 목요일 날 때를 놓쳐가지고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저한테 제가 홀딩 하나 했거든요. 홀딩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금요일 날 또 더 높게 더 팔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지 같은 경우는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에서 당연해질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따라서 하더라도 좀 많이 빠졌을 때도 겁난다고 팔지 말고 기다리면 좀 기다리고 손실 볼 때 보더라도 기왕이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휴일 일요일 날 시간이 되면 월요일장 데뷔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여러분들 교육 20일 날 찾고 21일 날 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교육을 받고 주식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제가 리딩은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은 그냥 받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은 쉽게 배우고 쉽게 하라겠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배우면 자꾸 주식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주식이 어려운 것 같고 수익이 힘들어집니다. 그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겠는데 주식은 첫째 종목을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겠는데 수익을 못 내고 있으신 분은 셋 중에 뭐를 못하는가를 판단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목을 풀 줄 모르는가 아니면 내가 비중 조절을 잘못했는가 기다리지를 못하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셋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종목도 풀 줄 모르고 비중 조절을 할 줄 모르고 기다릴지도 모르죠. 세 개를 잘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죠. 셋 중에 한 개만 못해도 수익이 나기가 힘들는데 세 개를 다 못하잖아요. 세 개를 기다리는 건 좀 할 줄 알죠. 손실 보면 끝까지 몇 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오스테보닉 만약 이런 종목 제가 선물한 종목 이런 식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사놓고 기다려야 수익이 나는 거고 내려갈 종목 사놓고 기다리면 쪽박이 되는 거예요. 내려갈 종목 이런 식으로 내려갈 종목은 계속 내려가요. 일보니까 주봉 보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주봉 보면 월봉 보면 몇 년째 2년째 내려갔죠. 30만원 지고 계속 내려가잖아요. 10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주식을 내려가는 주식을 사놓고 1년 2년 들고 계좌가 반에 반토막 나기 때문에 갈 종목 올라갈 종목을 들고 주식은 올라갈 종목을 그래야지 시익을 낼 수익을 올라갈 종목 그리고 비중조절 이라는 것은 현금을 갖고 싫어하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빠질 때 혹시 모르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억 가지고 한다 그러면 5천만원만 사고 5천원 현금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5천만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3천 4천 2천 정도 갖고 있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버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작년 3월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는 현금 비중이 별로 없어오대요. 지금까지 지수가 꼭대기 있을 때는 현금 비중 없으면 안됩니다. 현금 비중이 진짜 어느정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 3분 1에서 절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락을 위한 하락이 아니고 조정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정석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유튜브 방송 괜히 현혹 돼서 투자 방식이 잘못되면 수익 내기 힘들고 주식 배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TV 였습니다.